반갑습니다 메이플 잉글리시의 번개콩 입니다 2021년 수능영어 대비 EBS 수능특강 우리 27강의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의 소재는 우와 망했다 내 sns 털렸어 다음번에는 지워지는 거 써야 되겠어 다른 소재에 같이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27강 4번 디지털 경험의 통제 통제란 말이에서 뭐냐면 약간 통제라는 단어가 이상한데 통제보다는 디지털 경험에 대한 사용자의 반응이 바뀌고 있다 이런 소재에요 그래서 컨트롤 오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그래서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도 되고 여기서는 디지털 풋프린티지 라고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위드부터 위드 so many people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얘를 한꺼번에 이렇게 모아놓을게요 쉐어링하는 채로의 뜻이겠죠 그래서 얘가 부대상황의 ing 그래서 위드 목적어 목적역보 여기서 뭐만 채로 저거 넣자면 채로라는 부대상황의 해석이라는 거 저하면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공유를 하게 된 채로 공유하는 채로 능동이죠 자 그러면 공유하다는 타동사 니까 다시 목적으로 most intimate 가장 사적인 세부사항들을 자 오브 데어 라이브스 그들의 삶의 세부사항들을 자 그다음 구조는 share a with b 구조로 갔죠 share 하는데 with the world 세계화 SNS 하는 거죠 우리 뭐 인스타라든가 빼북 자 여기까지 끊어 주시고 something 무언가가 was bound to bound to 는 뭔가 하기 쉽다는 뜻이요 그래서 bound to 뒤에 동사원형 그래서 동사원형 방해하기가 쉽다 자 뭐를 trajectory 하면 뭐냐면 궤도 인데 자 오브 인터넷 쉐어링에 자 인터넷 쉐어링에 궤도란 말에서 궤도는 방향이에요 방향 방향이 바뀌기 쉽다 그래서 인터넷을 체험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다음 year 2013에서 의인화 시켰어요 주어 2013년이 보았어요 공사 자 그러면 NSA National Security Agency죠 국가 뭐 보안 기구 이렇게 국가 안보국이라고 하나요 자 안보국의 리그를 보았어요 목적어 정보 노출을 1 스노우돈이 폭로했던 거죠 그리고 해컬스를 보았어요 목적어 2 자 그 때 내가 타겟팅 컨슈머 크레딧 칼에서 하고 있는 그 지식기들 요즘은 우리가 뭐 딴 거 만취 이런 거 타겟팅 하고 있는 현재 분사 현재 분사 자 해커들인데 목표하는 소비자의 크레딧 카드를 자 그다음 블랭켓 인퀴엘이 목적어 3 자 그럼 빈종이니까 다 적어놓으란 말이죠 뭐 완벽한 요구사항을 인투 자 개인의 개인의 어퍼스러피 주의하시고요 personal 형용사 lives 목적어 삶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자 of through their online connection 그들의 아 인터넷의 연결 관계를 통해서 자 그래서 to name of few는 그냥 네임이 이름을 몇 개 대자면 요런 뜻입니다 자 이러한 인베이션들은 좋아 침해죠 of privacy 그래서 이건 중심당하니까 여기 요렇게 묶어놓을게요 자 사생활의 침해들은 요런 거 자 and more까지 그리고 더 많은 것들은 뭐 하나로 주어로 취급하고 그냥 복수 인베이션이 원래 복수니까 복수 복수로 취급하고 자 have 복수 inspired 해왔다 현재 완료 형태로 썼죠 현재 완료 용법은 여기서도 그냥 계속 계속해서 영감을 줬는데 whole new platform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에 목적어 영향을 줬어요 based on 부터 과거분사 겠죠 근거 기반되어진 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부과설명 과거분사 자 그러면 기반 되어지는데 based on 같이 하나로 묶어 주시고 전치사 여기 다시 전치사의 목적어 요런 구조 자 그러면 기빙 주는데 자 유저에게 여기서도 다시 간접 목적어 자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를 다시 다 묶어요 여기까지 묶어갖고 유저에게 줘요 디지털의 경험을 줘요 직접 목적어 하고 다시 또 부과설명 들어가는게 또 관계대명사 또 썼어요 징글맞게 관계대명사 주격 자 그러면 이 새로운 디지털 경험이 Can B 자 되는데 Anonymous 익명이 될수가 있고 평용사 1 자 지워질수가 있고 평용사 2 자 그러면 по—SEcure 안정성이 있는 평용사 3 요런 방향으로 인터넷 경험의 어 방향이 트랜잭토리가 바뀌고 있다 그래서 아까 여기 자 그러면 여기 Disrupt 트랜잭토리 여기에 대한 예시로 나온게 아까 어느 부분이냐면 여기 요런식으로 디지털 경험이 바뀌고 있습니다 있다. 이런식으로 가고 있죠. 익명 지워지고 그리고 안전한.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자 앱 디벨로퍼 앱 개발자들은 자 have created 하고 있다. 저도 분사 현재 완료 같아요. 분사가 아니고. 계속해서 개발하니까 오류 잡아주고요. 자 포토 메시지 앱을 사진 보내는 메시지 앱을 개발해 오고 있고. 자 이 앱이 사람도 관계대명사 되게 사랑하죠. 맞죠? 얘도 단수까지. 앱이 단수로 썼으니까. 이 앱이 Enables에요. s 잡고요. 자 유저를 허락해줘요. 자 to send 하는 것을. 자 보이면 당연히 우리 Enable 뒤에 나오는 목적어의 행동 변화를 일으킬 때 to 들어가죠. 그래서 to. 자 그러면 should의 뜻이죠. should send. 아 여기서는 Enable니까 Maysend이네요. 허락해준다는 뜻이니까. 자 그러면 유저들이 아마도 보낼 수 있도록 사진들을. 목적어 1. 그 다음 비디오들을. 목적어 2. 요런 앱인데. 자 with text. 텍스트를 가진. 자 to. 전치사. 자 스페시픽한 그룹이에요. 형용사. 특정 그룹들에게. 전치사의 목적어. 여기서도 단어 선택. 스페시픽 주의가 돼요. 스페시픽은 여기서 limited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인 정도. 그룹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저 컨트롤. 자 여기서는 Enable. user to send의 동사원형. 1. 번 잡고. 여기서 여기도. to 생략. to 생략으로 가야죠. 자 여기서 컨트롤 더 타임. 목적으로 가야되나요? 자 포토. or 비디오. to specific group. and control. 허락해준다. 허락해준다. 맞는 것 같죠. 여기서는. 여기서 다시. to 생략. 하고 여기를. 등사. 원형. 2. 번으로 잡아놓고. 자 허락해준 데 조절하는 것을. 자 타임 리비다. 시간의 제한을. for. for. 전치사.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can view. 볼 수 있는지. the sent message를. 자 그러면 from. one to ten seconds 까지 해서. for 부터 해서 여기까지. 대가루로 묶을게요. 자 limit. 한계를 준다. 여기서도 우리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지워진다는 표현이 뒤에 나오니까. limit라는 표현도 주의하시구요. 자 얼마나 오랫동안. 의무사 하나로 잡구요. 이 전체 절이. 대책략. 아. 다 나는거 봐라. 전치사의 목적어. 목적어로 썼고. 자 얼마나 오랫동안이 의문사 주호동사를 하나로 잡은데요. 의문사. 얼마나 오랫동안 그들이. 주어. 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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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형. 볼 수 있는지. 자 센트가 여기서는 과거분사로 들어가서. 뒤에 나오는 메시지를 부가설명해주는. 과거분사. 뒤에. 보내진 메시지에요. 수동이죠. 메시지를. 얘가. 목적어. 잡고. from a to b 도 잡아야 되잖아. 별로 할 필요는 없지만. 자. from 1초 에서부터. to 10초 까지. 10초 지나면 없어지는가봐요. 나는. 신세대가 아니서. 이런 앱은 모르겠어요. 무슨 앱이지.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자. when. 자. 시간의 부사절. 관계 부사. 완벽한 문장. 자. 그 타임 리밋이. 주어. 그래서 그 타임 리밋이 더 가 나오니까. 아까 타임 리밋을 순서 문제로 바꿀 수도 있겠죠. 여기서 이렇게. 자. 이런 시간 리밋이 한 개가. 끝나면. 그 메시지는. 저. 동사. 노론골. 더 이상 뭐 많다. 부정어예요. 더 이상. 형용사. 일. 사용 가능하지 않고. 그래서 얘가. 동사 1번 썼고. 얘가 다시. 동사. 2. 자. 수동으로 지워지게 된다. it's deleted 되어진다. from. 수동. 자. 앱의 서버로부터. 앱의 서버로부터. 지워지는지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죠. 정보가 가져간다 그러면은. 뺄길 수 있죠. 자. in this way.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란 말은. 아까 전에. 타임 리밋을 주는 식으로 했죠. this way가 말하는 것은. 타임 리밋을 가지고. 일정 시간이나 지나면은. 지워지는 방식으로. 유저들은. 저. 동사. 컨트롤 할 수 있다. 동사. 원형. 과연 컨트롤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자. 그들의 디지털. 아. 그들의 디지털 푸프린트. 전체 묶어서 그냥. 디지털 푸프린트는 그냥. 명사 하나로 잡을게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조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인터넷 발자취라고 하면 되겠죠. 디지털의 발자취를 조절할 수가 있다. 어느 정도의 우리가. 조절 능력을 가진다. 이런 느낌으로 썼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제 찾아야 되는데. 주제도 조금 복잡하죠. 자. 주제는 여기. 자. 아까 전에 우리 예시 들어갔던 거 있죠. 예시 들어갔던. 이러한. 자. 인베이전. 인베이전. 사생활의 침투는. 영감을 줘 왔어요. 일단 배경은. 홀유 플랫폼을. 완전히 새로운 플랫폼을 만드는데. 자. 여기서부터 다시 갈게요. 이 플랫폼들이 허락해요. 유저가. 보내는데. 사진이랑. 비디오를. 텍스트를 가진. 특정 그룹에게. 사람에게. 여기. 하고. 자. 그리고 컨트롤하기 해 주는데. 뭐를. 자. 시간의 리미트를. 여기까지 일단. 가고요.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래서 유저들이. Can. 컨트롤 할 수 있는데. 디지털 포 프린트를. 아. 컨트롤 할 수 있다. 와. 이거. 멋지죠. 이거. 상황 배경. 자. 할 수 있는 일 두 개. 자.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디지털 포 프린트의 통제력을 가졌다. 이렇게 완벽한 주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소재는 디지털 경험의 통제. 자. 컨트롤 오브 디지털 익스피리언스. 라고 해놨지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여하튼.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아. 갑자기 컴퓨터 버퍼링이 걸리네요. 자. 27강의 마지막 4번.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자. 쭉 살펴보고. 어려운 내용이라든가. 단어들은 제가 다시 타이핑을 해서. 밑에. 다운받을 수 있는 링크에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마무리 짓고. 다시 28강에서 같이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이. 재주연히. 그리고 거의 다 들어가는게Si. 감사합니다.